갤러리 아트숲에서 43번째 기획이자 9번째 신진작가전이 열립니다. 강지호, 정보경, 허현숙 세 작가의 에너지 넘치는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그들의 끼를 파워풀한 터치와 넘쳐나는 색깔로 표현한 작품들. 정보경 작가의 거침없는 액션은 허현숙 작가의 하나로 집약된 수많은 선들과 대조를 이루며 이번 전시의 역동성을 부여합니다. 이 둘 사이에 강지호 작가의 작품이 균형을 잡아내면서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데요. 3명의 작가가 만들어낸 이번 전시 6월 18일까지 아트숲 갤러리에서 열립니다.